아 진짜로? 근데 외국인이시요 어차피? 아 정말로? 원어민이셔? 세븐지킨 이분이요? 아니 아니 숙파천사님 아 진짜? 리사 땡큐 저분 그 뭐냐 한국 분이랑 결혼하신 거 같은데? 오! 꾹꾹가공산민치님 왔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요즘 멋있는 아이돌 많더라 원래 영어순국가분이야 요즘에는 스트레이키즈 그 육님의 그 살짝 뭐가 꼬였네? 아우 그렇게 제일 와우와 하는 궁금해시 필립스 저는 스트레이키즈 필립스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본자도 뭐야 필립스님 같은 동생이 있으면 정말 좋죠 요즘 멋있는 아이돌 많대요 그니까요 저 스트레이키즈 필립스 나는 저 엑소 및현선배님 백현선배님이요? 진짜? 맨날 백현선배님의 한남동 유니버시티 그거 뭐죠? 유행비리지 아 유행비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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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내비게이션 독서단 어린이 공원 위로 누르고 목소리가 바람의 아름 지금 상도에 걸었어 너무 좋아 누르누누누루와 하늘동 유니버시티 하우아 야 조이 화이팅 한남동 유니버시티 형태웨이 형 춤추는 거 보고 싶다는데 옆에 또 누가요? 자 루미가 패스 루미 사실 근데 춤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 말할래? 형님 헤이 컴온사인 헤이 남의 쇼거래 조이 고마워요 미슐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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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목소리 톤이 안 났나 봐요 그렇게 예쁘고 귀엽게 생기셨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나을까 진짜 frust났다 참낮 미슐랭 와 와 소리 질러 라 라 라 돌리러 라 라 비 조. 들리지 않던 게 들려 о 준희씨 고마워요 미슐랭 서 той 카슈와 카슈? 형 아는 저는 기범이라는 건 되게 좋아해요 되게 매력있더라고요 블락 비 샌바이 후 포커 엑스론 백현 샌바이 포커 파이핑크 피오 샌바이 피오 더 잘하잖아요 난 너에게 더 이상 바랄게 없어 너로 인해 채워 블락 파이핑크 여기 스물연병이 다 이러면 안 돼서 물어보는다